2014년 6월 24일 월요일 USKM 미국뉴스입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살라이라마가 무릎치료를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중국의 강력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100만 자녀들이 초고액 자산가들 슈퍼리치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를 이미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인지 이번 주 열릴 첫 번째 대선 TV 토론 장소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파편이 인근 해변에 떨어지면서 관광객 등 백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량 테슬라가 폭염 속에 방전되면서 20개월 아기가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이 전하는 주요 소식들 USKM이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이 전하는 영상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4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양식을 찾아보세요. 갱신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4키즈를 상실하셨다면 헬스케어닷 주요휘를 방문하거나 혹은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 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무릎치료를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묵는 메나탄 한 호텔 주위를 수천여 명이 둘러싼 채 열륜한 환영의 이사가 건네졌습니다. 그의 미국 방문은 무릎치료가 목적이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와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달라이라마는 이전 방미 때 미국 대통령과 회동한 적은 있지만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는 만난 적이 아직 없습니다. 한편 이번 달라이라마의 방미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중국은 티베트를 중국 영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안에 미국 연방위에 통과해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라며 중국 내정의 그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시 학교와 공공장소에 10개명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독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는 조바인 대통령과의 첫 TV토론을 이번 주 앞두고 양지년 간 선거운동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루이제나주에서 10개명을 모든 공립학교에 비치하자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한 것을 지지한다면서 나는 미국 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다른 공공장소 등에 모두 10개명이 있기를 원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기독교계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낙태금지법 시행에 지지 서명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기독교계의 여론과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오늘 27일 열리는 민주당 조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TV토론을 앞두고 지지격차를 벌리려는 시도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파편이 인근 유명 해변에 떨어지면서 관광객 등 백수시여 명의 인간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플의 혼잡한 휴양지 상공에서 방곡 시스템이 발사체를 격추하면서 어린이 3명 포함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또는 어린이 27명 포함에 124명이 부상했다는 러시아 보공부의 발표입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한 영상에는 세바스토플 인근으로 미사일이 접근한 뒤 폭발하는 모습과 함께 파편이 연이어 쿵소리를 내며 몰래 사정에 떨어졌고 관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상면도 나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관광객들이 일광료 의자를 이용해 부상자들을 해변 밖으로 옮기거나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이 피를 흘리는 한 부상자를 높이고 가급하게 응급 철치하는 모습 등도 포착됐습니다. 텍사스주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만으로 3살 어린아이를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40대 백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마운트 살의 백인 여성 렐리자베스 울프는 수영복 차림에 히잡을 착용하고 있던 아이와 아이 어머니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며 접근한 뒤 수영장에서 놀고 있던 여살 남자아이와 3살 여자아이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 익사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살 남아는 도망을 쳤고 잡혀있던 3살 여자아이는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울프는 만취한 상태로 3살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너희는 진짜 미국인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살인미수와 어린이 상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미국 최대 무슬림 단체에서는 울프가 인종차별적인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며 증오범죄 혐의 적용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또 날씨가 더워도 문제가 되는 전기자동차 테슬라 이번엔 폭염 속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되면서 20개월 된 어린아기가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에리저나주 스코츄데일에 사는 르네 산체스 씨는 동물원에 가기 위해 자신의 테슬라 모델 Y에 20개월 된 손녀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산체스 할머니가 손녀를 뒷자와서 카시트에 앉힌 뒤 차문을 닫고 운전소로 향한 사이 갑자기 차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와 카디어스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차 베로리가 방전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배로리 방전 전에 운전자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게 됐지만 산체스 씨는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산체스 씨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테슬라의 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차 유리창을 부수고서야 아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산프란시스코 남쪽 빅베스는 레드우스 주립공원에서 당초 3시간의 등산을 계획하고 길을 나섰다가 9일 만에 구조대로부터 목숨을 번진 루카스 맥클리 씨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맥클리 씨는 지난 11일 공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소식이 끊겼는데요. 3시간만 하이킹을 하고 돌아오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선전 등과 접일식 가위만 챙겨 숲으로 돌아갔지만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맥클리 씨 가족은 지난주 파너스데이 아버지의 날에도 맥클리 씨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맥클리 씨는 숲에서 헤매는 동안 젖은 나뭇잎을 침대 삼아 잠을 잤고 게울에서 물을 마시며 또 야생 열매를 따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살려달라는 구조의 침을 끊이지 않았고 실종 9일째 누군가 이 외침을 듣고 구조당국이 띄운 드론을 통해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산사자가 저를 쫓아오기도 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과 세 번째 아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어포스트 등 이곳 매체에 따르면 시본 진리스 뉴럴링크 이사는 머스크 CEO의 사이에서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쌍두의 자녀를 낳은 바 있는데요. 이로써 머스크의 자녀는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머스크는 진리스에게 자기 정자를 기증하겠다며 출산을 권유했고 진리스가 이에 동의하면서 체류의 수정을 통해 이란 성상 등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일간지 월스트리스 저널은 지난 11일 머스크가 그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에서 그동안 여러 여성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은 머스크에게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나체의 자전거 타기 행사가 지난 주말 머스크 시리, 과달라하라 등 여러 수첨인 행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FB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행사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안을 만들고 석유에 의존하는 무분별한 자동차 사용에 반대하며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의 이용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체로 참가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드레스코드는 과감할 수 있을 만큼 벗어라 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한편 나체로 자전거를 타는 이 같은 행사의 연화는 지난 2001년 스페인 산화고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2004년에는 10개국 28개 도시로 열렸으며 2010년에는 미국, 영국, 헝가리, 파노가이 등 17개 나눠서 74개 도시로 번져 나갔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가 미국 개봉 2주차 지난 주말에도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전 세계 수익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여름 개봉했던 영화 바비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영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영화의 제작비 2억 달러가 들었지만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일주일 만에 10억 돌파가 예상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 영화를 통해 미국 박스오피스 전반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박스오피스는 지난해에 비해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2가 그 분위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사이드 아웃 2의 영화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라일리의 감정 조절 부분에 불안, 따분, 당황, 질투 등 새로운 감정이 합류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 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상담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 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소식을 좀 더 깊이 깊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GOV가 후원합니다. 한 시합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다면 헬스케어다.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슈퍼리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부가 미국 100만장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거의 60%가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 적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최고세율 37%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 보유 개인 및 기업으로 구성된 진보 성향 단체 애국적 100만장자들의 의뢰로 자가를 제외한 자산 가치가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60% 이상은 빠르게 확대되는 불평등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응답자의 91%는 극심한 부의 집중이 일부 동료 시민의 정치적 영향력을 살 수 있다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이 밖의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은 일반 납세자가 이용할 수 없는 허점과 전략을 활용, 부유층이 소득신고나 공정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198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바이든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훼손됐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부유한 미국인은 그가 트럼프보다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진보적인 세금 정책을 그의 정책결정 의제에 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억만장자들이 최소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듭된 약속에도 해당 조처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반면에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도 자신이 2017년에 실시한 일련의 감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편 100만장자 이상 고소득자들 외에도 중산층들도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조 바이든 을 보다 더 지지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이 실시한 미국 유권자 대상 월간 여론조사 에 따르면 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는 경제관리능력 면에서 다른 임금 집단보다 바이든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에서 최고 소득계층의 45%는 바이든 이 경제를 더 잘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40%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강제 매각 위험에 직면하면서 틱톡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해온 광고업계도 대책을 준비하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틱톡의 최대 광고주들을 대표하는 대행사들이 내년에 미국 광고 시장에서 틱톡이 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현재 틱톡의 전세계 사용자는 10억 명 이상이며 이 중 미국에서만 약 1억 7천만 명가량이 이용합니다. 미국 내 기업들이 주로 텔레비전 등 전통 매체 이용 시간이 적은 젊은 층을 겨냥한 광고에 틱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른 틱톡의 지난해 미국 시장 매출은 160억 달러가량이며 대부분은 광고 판매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제정된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 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 될 예정입니다. 이는 틱톡과 중국 정부의 연관성 으로 인해 미국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한 광고업체 관계자는 틱톡 금지 위험만으로 이미 일부 브랜드의 광고비 지출에 냉각 효과가 있다면서 실제 틱톡 서비스가 금지되는 상황에 대비해 마케팅 계약 시 계약 종료 조항을 넣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고업계는 미디어 플랫폼과 광고 계약 시 노출이 높은 자리를 확보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즉시 집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의 상황에서 이에 따른 재정 지출을 피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광고 대행사 관계자는 틱톡 금지 위협으로 인해 광고주들의 계획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형 미디어 투자업체 그룹엠도 최근 틱톡이 금지된다면 광고 매출이 메타의 릴스와 유튜브 쇼츠 등 다른 비디오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200만 달러 규모의 문화예술 기금 지급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공화 단계 장하 플로리다 주정부가 지역 예술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디센티스는 지난 12일 주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1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몫으로 배정되었던 기금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도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디센티스 주시사는 문화예술기관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 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단 뉴욕타임스 는 플로리다주에서 문화예술 보조금이 전면 철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고 일부 지역 언론은 이번 사태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문화전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술기금 삭감은 그의 극우 노선에 반발했던 진보 성향 예술단체들에 대한 보복 조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디센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내 공립고등학교에서 동성애 등 성정체성 교육을 금지하고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는 기업인 디즈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극우 의제를 선전하는 데 앞장서 왔던 점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일단 예상치 못한 주정부 예산 삭감에 지역 예술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립미술관, 박물관, 오페라단 등 문화예술기금에 의존해 경영을 이어 왔던 예술단체들은 당장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운영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 문화연합 fca가 지역 예술단체 10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이들 예술단체 108곳 중 무려 41%가 예정되었던 공개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기금 중단으로 기존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답한 기관은 33%에 이르렀고 약 7천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언론들은 지역 예술단체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문화기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예술인들에게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일이라며 지역극단 이나 청소년 프로그램, 예술축제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단체들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인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뉴스들 헤드라이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TBT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무릎 치료를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중국의 강력 반발이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 학교와 공공장소에 10개명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독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TV토론 을 앞두고 양치년간 선거운동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미국 백만장자들이 초고액 자산가 들인 슈퍼리치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침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퉁용 후보를 이미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인지는 이번 주 열릴 첫 번째 대선 TV 토론 장소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정에서 끔찍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의 아이언철 도움을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포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파편이 인근 해변에 떨어지면서 관광객 등 백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아다스토라 유대교 회당 앞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친 이스라엘 시위대 간 다툼이 유혈 사태로까지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세스코 남쪽 빅베이스 레드우드 주립공원에서 당초 3시간의 등산을 계획하고 길을 나섰다가 9일 만에 구조대로부터 목숨을 건진 루카스 맥클리 씨가 등산용 장화로 물을 퍼먹을 수 있었던 사연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제 새벽 LA 국제공항 인근 105번 프리웨이에서 한 차량이 출구 도로를 벗어나 국가도로에서 밑으로 추락하며 다른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이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워싱턴 하이츠 지역 지하철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방의 흉기를 휘둘러 40살 남성이 숨지고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력회사들이 폭염기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에 대해 전기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화씨 92도를 넘을 경우 단전을 금하며 그보다 낮은 기온이더라도 금요일과 공휴일 또는 공휴일 전날에는 단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폭염 속 저소득층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해 강제로 대학을 떠나야 했던 버지니아거주 히슬롭 할머니가 83년 만에 영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졸업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105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뉴럴링크의 임원과 세 번째 아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머스크의 자녀는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미국 공항에서 신문과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추방되는 일이 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학과 학술회의를 참가 이유로 미국을 방문한 중국 학생 4명 중 1명은 30시간 공항에 억류됐고 또 1명은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다가 결국 3명은 추방됐다는 보도입니다. 두피 컬러링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머리 수치 저거 걱정이신 분 탈모나 부분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최신 기계로 안전하게 시술해 드립니다. 노 페인, 노 블러드 당일 시술, 당일 외출 가능합니다. 안전시술 라이센스 보유 타주에서도 방문하는 두피 컬러링 문의는 전화 213-653-4103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3,200만 달러 규모의 문화예술 기금 지급 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공화단계 장학 플로리다 주정부가 지역 예술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 문화예술 단체 몫으로 배정되었던 기금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텍사스주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만으로 3세 아이를 닉사시키려 한 혐의로 40대 백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너희는 진짜 미국인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 힐튼 휴스턴 포스트 오크 호텔에서 개막한 텍사스주 USA 선발대회에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71세의 마리사 테이오 씨가 참가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008년 LPGA 투어에 데뷔한 만 34세의 양희영이 워싱턴주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 124만 달러를 받은 양희영은 상금 랭킹 92위에서 5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올해 22살의 한인 김주영이 코네티커즈 크롬웰에서 열린 미 프로골프 PGA 투어 시즌 마지막 특급 대회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주영은 준우승 상금으로 216만 달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최근 놀스캐롤라이나주 해안에서 발견됐다는 희귀종 핑크 돌고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돌고래 사진은 SNS를 통해 확산되며 화제가 됐지만 인공지능 AI 이미지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영화 인사이드아웃2가 미국 개봉 2주차 주말에도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작비는 2억 달러지만 앞으로 전 세계에서만 일주일 안에 수익 1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상실해 건강 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다.GOV에서 보다 질높은 건강 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의사 진료와 처방량,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주와 함께 월 10달러 미만의 건강 플랜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시면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 달 1일부터 보장받으세요. 헬스케어다.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경기 화성시 1차 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한국시가 오늘 발생한 화재로 총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이들 중 무려 20명이 돈을 벌어보겠다며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화염의 시신이 크게 훼손돼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재로 근로자 명부까지 다 타버린 상황, 이름도 국적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